미국의 스카일린 희망 가득 모든 것이 밝은 1993년 곱슬머리에 이빨 교정기를 낀 진의 터너 15번째 생일인데요 부모님과 오빠 데리게 축하까지 화목한 가정입니다 1년 후 94년의 진의 터너 남자친구의 축하를 받고 있네요 훨씬 예뻐진 것 같죠? 긴 생머리 교정기를 뺀 외모 변화 다시 1년 후 푸른빛 어두운 화면에 95년 쇼커트 지냅 아버지가 변호사의 방문을 알립니다 짜증 섞인 아버지 말투 변호사 드니스와의 만남 3년간의 극단적인 변화를 겪은 지냅 터너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시 1993년 지냅의 친구 멜러리 히깅스 뭔가 스릴 가득한 일들을 해보고 싶은 악동 소녀 지냅은 내키지 않지만 가장 친한 빈스와 멜로리의 말을 거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눈에 띈 케이트 삼총사 동경 가득한 지냅의 눈빛 이 남자는 케이트의 남친 제이미 헨슨 그 옆에서 환하게 빛나는 케이트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때 친구들의 생일 선물 대망의 멜러리 버킷리스트 그 첫 번째 빈집 둘러보기 스카일린 보동산이 근무 중인 그렉 터너 악동 멜러리가 열쇠를 훔쳐 빈집 도착 숨바꼭질이 하고 싶었던 어린이들 친구들을 찾아 나선 지냅 지하실을 살펴보다가 오! 들켰습니다 지냅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 이때를 이용해 빠져나오는 빈스와 멜러리 집주인은 새로 부임한 교감 선생님 마틴 해리스 스릴 넘치는 멜러리의 리스트 지냅은 열쇠를 뒷주머니에 슬쩍 열쇠와 목걸이를 보석함에 보관합니다 1년 후 94년 크렌베리스의 드림이 예경 음악이네요 케이트의 남친 제이미 오! 지냅과 함께입니다 케이트 삼총사는 지냅 삼총사로 바뀌었고 제이미와의 첫날밤? 그렇다면 케이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방불명 되었던 케이트의 귀환 제이미에게 달려간 진엣 오늘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케이트의 구조 소식이 들리고 마틴 해리스가 납치범 세달 후 90년대 최고 인기 프로그램 마사 베일리 쇼 아마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오마주겠죠? 케이트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오! 진엣이 케이트를 봤다고? 이에 진엣은 케이트 고소 언론에서는 진엣에게 무차별 비난을 쏟아내고 동급생들에게도 놀림당하는 중 이에 호감도를 높이라는 변호사의 조언 텔레비전에서 여배우를 보며 연습하는 진엣 그런데 운전하던 도중 케이트와 마주치고 케이트의 분노 진엣은 도망쳐버립니다 1994년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케이트 월리스 오! 극단적 선택? 깜짝 놀란 제이미 케이트는 진엣이 자신의 자리를 강탈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이미에 이어 태닐 피터슨과 르넷 탈봇도 케이트에게 돌아왔는데요 이들에게 만정이 떨어진 케이트 공감해줄 다른 친구가 필요합니다 납치 피해자 채팅방 접속 게다가 더 이상 엄마의 인형으로 살기도 싫었죠 1993년의 케이트 엄마 조이는 아름답고 순종적인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에어로빅 센터에서 격렬한 운동 진엣도 있네요 엄마끼리도 친구인 듯 신디가 유달리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신디의 부러운 눈끼리 소름돋는 조이 그런데 고민 가득 케이트 사실 그녀는 양부 로드 월리스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죠 오늘은 월리스 저택의 가든 파티날 로드 월리스는 왕년의 미식축구 스타플레이어로서 현재는 시의원 캔디스와 로드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를 발견한 케이트 엄마에게 양부의 불륜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돌아서는 조이 그런데 이를 어째요 케이트의 오해였죠 너무나 무한한 케이트 엄마 정렬한 결과를 정렬한 결과를 정렬한 결과를 정렬한 결과를 정렬한 결과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의 가족의 일원으로 당신은 자신을 이어지는 조이의 연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가게가 구성적이고 새로 이사 온 마을의 일원 마틴 해리스 소개 이때 지넷 삼총사 등장 이것도 멜러리의 버킷리스트 도망치는 이들을 케이트가 지켜보는데요 엄마에게 창피당하고 홀로 술을 마시던 케이트 이 남자는 스콧 존슨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1994년의 제이미 만나자는 진해제청에 질색하는데요 친구 벤의 설득에 마지못해 응합니다 그런데 케이트가 제이미의 삐삐를 훔쳐보네요 그날 저녁 진엣과 제이미의 만남 여전히 진엣을 비난하는 제이미 이 모습을 지켜보는 케이트 다시 93년도의 케이트 엄마와 스콧의 키스 우와 스콧과 조이의 분륜 충격을 받아 집을 나서는데요 이 순간 케이트에게 다가온 잘생긴 남자 마틴 해리스입니다 멜러리의 불법 저지르기 리스트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멜러리가 나간 사이 진엣이 이 불결한 것을 처리해 버리는데요 이를 알게 된 멜러리 진엣과 이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진엣은 다른 친구를 사귀려 해도 쉽지 않은데요 에 신디는 외모를 바 dusty 신디는 외모를 바꿔라 경lle해 줍니다 She следующий Yeah In high school she used to follow me around like a puppy Rod Wallace asked me when he moved to town I was You had those good jeans Pretty soon those braces will be off You are gonna be 1994년 경찰서의 케이트. 지넷을 신고합니다. 이건 지넷의 목걸이? 이에 경찰이 조사를 받게 된 지넷. 유고골 목걸이? 그렇다면 지넷은 마틴의 집을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발뺌하는 지넷. 신디는 딸의 거짓말을 바로 알아차렸죠. 가족끼리 나들이를 나왔는데 동네 사람들의 수건거림. 이미 지넷의 소문이 쫙 퍼져있었죠. 스트레스가 심해진 신디. 뜬금없이 비행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진 신디에게 그렉은 도무지 공감이 불가능합니다. 빈스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그렉이 안젤라와 마주치고 왠지 표정이 밝아지는 그렉. 1993년 불꽃놀이가 한창인 밤 지넷이 찾아간 곳은 마틴 해리스의 집. 열쇠를 사용해 집에 들어갑니다. 마틴이 근무하던 학교의 졸업앨범. 이것을 훔쳐 멜러리에게 내밉니다. 두 소녀의 화해 다시 1994년 빈스의 대여점 오 손님이 무려 케이트 곧이어 멜러리 방문 멜러리는 케이트를 엄청 싫어했었죠. 멜러리는 케이트를 엄청 싫어했었죠. 멜러리는 케이트를 엄청 싫어했었죠. 멜러리 케이트는 지하실에 갇혔던 기억때문에 괴롭습니다. 이에 받게 된 심리상담 그런데 상담대기실에서 마주친 멜러리 뭔가 다크한 유머감각을 가진 그녀에게 케이트는 매력을 느낍니다. 게다가 지넷과 헤어졌다고? 케이트는 지넷과 제이미의 키스 사건을 털어놓네요. 1년이 지나 1995년 멜러리와 절친이 된 케이트 함께 지넷의 뒷담화 죽이 척척 맞습니다. 한편 재판을 준비하는 월리스 가족 이 사람은 변호사 닉 마셜 케이트는 모든 진술에 정직해야 합니다. 확신에 가득 찬 케이트 이때 조이가 내민 종이 케이트가 거짓말 장애? 지넷이 워낙 큰 보상금을 청구했으니 패한다면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될 텐데요. 1993년 월리스 가족의 캠핑 여행 애쉬 월리스는 케이트의 의붓참에 정을 주려는 케이트와는 달리 쌀쌀 맞은 애쉬 그런데 캠프장에 나타난 데릭 애쉬와는 대학 동기였죠. 조이가 새로운 인물을 초대했습니다. 훈남 교감 선생님 마틴 해리스 케이트와 인사하는데요. 사격장엔 처음인지 이게 이스트에 긴장한 마틴 케이트가 다가섭니다. 함께 별자리를 감상하는 마틴과 케이트 가족 때문에 괴로운 심경을 털어놓았더니 마틴도 슬픈 가족사가 있었군요. 조이의 불륜이 뭔데 걱정되는 케이트 애쉬에게 의논하려는데 너무나 공격적인 의붓언니 매몰차게 케이트를 밀어냅니다. 다시 1994년 진엣을 고소하려 했던 케이트 증거 부족이라는 경찰의 말에 케이트의 분노 집으로 돌아와보니 애쉬가 자신의 컴퓨터를 뒤적이고 있네요. 이제는 케이트가 거부합니다. 하지만 의붓 동생이 가여온 애쉬 드랙이 다가오는데요. 이 둘은 사귀는 사이 사실 사실 애쉬는 정체를 숨기고 케이트와 챗방에서 소통 중이었죠. 95년의 케이트 마틴의 집에서 지낸 기간 동안 끊긴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 정직해지기 위해 과거와 마주하려 하는데요. 지하실에서 만난 애너벨 누구였을까요? 1994년 케이트와 제이미의 데이트 케이트와 아무래도 이들 관계는 끝이 난데 한편 여전히 화목한 터너 가족 마음이 복잡한 신디 그런데 지넷을 비난하는 장난 전화까지 딸의 방을 뒤지다가 이건 지넷의 보석함 열쇠 발견 끝까지 잡아떼는 지넷 남편에게 지넷의 열쇠를 내미는데요 금요일 저녁 자신의 꿈을 털어놓는 신디 항상 자신을 무시하는 남편 이에 신디는 별거를 선택합니다 마틴의 집으로 들어서는 그렉 95년 어두운 분위기의 터너 집안 신디 대신 안젤라가 있네요 태니아 피터슨이 케이트 측 증인으로 나선다는 소식 태니아 피터슨이 케이트 측 증인으로 나선다는 소식 테니아의 옷가게를 방문하여 진엣이 협박합니다. 1993년 진엣 3총사는 여전히 범죄 리스트에 심취해 있습니다. 오늘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훔칠 계획. 멜러리와 진엣은 옷가게를 찾았는데요. 오 마틴 해리스도 쇼핑 중. 쇼핑 도우미는 테니아 피터슨. 마틴에게 데이트 신청. 2인조 도둑들은 재빨리 도망쳐버리는데요. 하지만 빈슨은 걸려버렸습니다. 대신 잡혀들어간 경찰서. 경찰서에서 마주친 이 남자. 제이미 헨슨. 진엣에게 관심을 표하는데요. 이때 달려온 그렉. 항상 진엣을 믿어주는 최고의 아빠였죠.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게 남의 빈집에 들어서는 진엣. 이곳 저곳을 뒤지다가. 마틴이 돌아왔네요. 오 테니아 피터슨도 함께입니다. 공격적인 애정 공세. 이때 버튼을 잘못 누른 진엣. 마틴이 자리를 비온 사이. 하니아가 문을 열고. What are you doing in here? I won't tell about what you said about tonight. I didn't see you and you didn't see me. 둘은 입을 다물기로 합의. Martin Harris laid on that whole midwestern act. I think he'd have said or done anything to get me to go to bed with him. I just can't help but think. That could have been me. She's lying. Mom is not a liar. I didn't mean that. Your mom is a freak show husband and everyone knows it. What? And since you don't seem to be getting the memo. So are you. 95년 케이트의 변호사와 자리한 테니아. Turner says that she never saw Kate. I have no reason to believe otherwise. 자신의 착각이었다고 토론었습니다. 1993년 케이트의 생일. 조이는 오늘도 꽃단장. 케이트가 자신을 거역하는 게 싫은데. 제이미는 케이트와의 결혼 계획을 밝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함께 외출한 자리에서. 이건 반지. 부담 한가득 케이트. 게다가 술을 마신 제이미의 주정. 둘 사이는 뭔가 퀸트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 앞에서 신뢰하는 제이미. 이때 마틴 등장. 케이트를 집까지 데려다주는데요. 마틴이 점점 좋아지는 케이트. 95년의 케이트. 절친 멜러리가 잠을 깨우는데요.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한 곳. 멜러리의 롤라장. 멜러리가 반지를 내밀고. 그런데 케이트의 집에서 발견된 프린트지. 거짓말쟁이 쪽지 사건은 조이가 조작했던 것. 마틴과 헤어져 집에 돌아오니. 조이의 짜증. 엄마, I wasn't the one drinking. And why should I even believe you? 화가 난 케이트는 엄마의 불륜 사실을 터뜨립니다. 집을 나서는데요. 찾아간 곳은. 케이트는 스스로 마틴을 찾아갔습니다. 95년, 애쉬와 드랙은 커플이 되었죠. 드랙이 애쉬의 컴퓨터에서 케이트와의 채팅 발견. 이를 진엣에게 가져가는데요. 변호사에게 프린트 물을 제출하는 진엣. 한편, 집에서 나간 신디. 꿈에 그리던 스튜어디스가 되었죠. 잠뜩 고리난 진엣. Yeah, Derek mentioned that you dropped out. How in the world did that happen? It's funny how you miss things when you abandon your family, Cindy. I just, I want you to think about this lawsuit. I know you don't want my advice. When you look back on your life, how are you going to feel about having sued a kidnapping victim? 게다가 신디는 케이트 편인데. Wow. You're still on the wallace's side. This lawsuit is a no-win situation for you. 이대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때 다가오는 제이미. What do you want? Can we talk? Please consider coming to my garage later to talk. I gotta go. What with all the Kate rumors and my mom leaving. Can we skip today? The rumor mill's been on. And tomorrow, everyone will be talking about. Shannon Etheridge gave John Rollo a handy. A girl can dream, right? 94년의 제이미는 자신 때문에 진엣이 따돌림을 당하자. Look at who just rolled in from Loser Island. Or is it you? I'm just a... What are you looking at, creep? Hey, where are you going? Home. I can't do this. Everybody hates me. Everybody's gonna hate you too. Dude, what are you doing? Everyone at school today has been torturing her. You kind of made it open season when you gave her a black eye. 음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요. Hey, give me right out of the field. 친구 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급기야 사고를 내고 말았죠. 한편. It's not good, Cindy, but at least it's an explanation for the key. You don't want to come home, don't come home. Why aren't you in school? I hate it there. I'm not going back. 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진엣.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Oh, you want to be a high school dropout? Maybe. Who are you? 그렉은 딸에게 열쇠에 대해 추궁하는데요. You only use this key once. I already told you a bunch of time. We broke into Martin Harris' house. We played hide and seek, but that's it. Where are you going? To crawl under a rock. No, we're going to the police station. Right now. 열쇠는 딱 한 번 썼을 뿐이라 반항하는 진엣. Your actions have consequences, 진엣. 너무 억울해합니다. 93년의 진엣. 2학기 시작의 첫날. You were already beautiful braces and all. That you have to say that. It doesn't mean it isn't true. 그런데 멜러리는 여름방학의 불법 리스트를 아직도 수행하는 중. You finished the prank tape? Of course I did. It's the last list item. Are we still doing that? Don't tell me you're nervous. Not at all. 이제 발을 빼고 싶은 진엣. I'm going to go to the AV room at lunch when everybody's here. You two are on lookout. 규정기도 뺀 달라진 모습이니 제이미 옆으로 접근. By the way, have you all seen Kate today? No. We made her late for her birthday last night. Yeah, never mind. I'll call her.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때 마틴을 찾은 조이. I'm not sure if she showed up to school today. I have to know how we do things. Quietly. 학교를 결석한 케이트. She's not here. I'm afraid not. 이에 당황한 마틴. She's stormed out of the house last night. Kate's a good girl. She'll come home. I'm sure of it. 진엣이 엿듣고 있었네요. 한편 멜로린은 영상실에서 불법 촬영물을 내보내던 중. T.P. stuck to your shoe. Oh, Mrs. Rob. You made this way too easy. 마틴의 등장. What the hell is that? 영상 속에 찍힌 자신의 모습. It's playing instead of the afternoon announcement. It's a video of all our favorite teachers doing silly things. It's a prank. 비디오 테이프는 압수당하고. Where is my party? 그 속에 찍힌 케이트. 비디오 테이프를 부숴버립니다. 기분이 몹시 상한 멜러리. I have news, 멜러리. I don't care. You abandon me. I have a good reason. A, she's the worst. And B, she's way out of your league. What's your excuse for abandoning me and Vincent after we went shoplifting? Friends? Maybe I want to make some new friends. 진액과 절교. Got it. 이후, 혼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진액. Whoa, you got your braces on. Yea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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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verheard that Kate was missing. Misses Wallis reported her missing to Mr. Hara. 제이미와 마주치고 케이트의 행방불명 사건을 알려줍니다. 95년에 진액과 다시 만난 제이미. What do you want? You called me a bitch and you punched me in the face? I got caught up in this macho, protective thing and it was dumb. White people were torturing you at school. So I started driving to you. You've been drinking. Needed a liquid courage to talk to you tonight. Jamie, stop. Jamie, get the break, stop. I ruined my best friend's future. And I'm so, so sorry. And I'll regret what I did. Every day for the rest of my life. 이상한 녹음을 들려주는데요. 93년도 크리스마스이브. 멜러리에게 찾아간 진액. 이 스노우볼을 간직한 멜러리. 1993년 케이트. 불시에 찾아온 그녀를 따스하게 맞아준 마틴. 다음 날. Thank you, Martin. I've never connected on this level with another student before. It's Mr. Harris. At least at school. 등교를 권합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마틴을 찍은 멜러리. 케이트가 마틴을 지켜보고 있었죠. 혼자 남은 케이트는 마틴의 집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합니다. 퇴근한 마틴. 이 아이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 사건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걸려온 전화. 케이트의 실종을 알리는 형사. 긴장한 마틴에게. 게임을 제안하는 케이트. 분위기가 풀어지면서 행복한 시간.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think I am? Old enough to be very wise. Age tends to do that. You gotta admit, I'm wise beyond my years too. 하지만 케이트의 실종이 방송에 보도되고 상황은 몹시 심각해졌습니다. Don't you want to skip work and stay here all day with me? You stay that every day. Yeah, because I'm bored without you. 이때. Do you know Rene's parents? Did you know that they're 15 years apart? I can't wait until I'm older so no one will care about her age difference. 그렉 터너의 방문. Martin? Here, get in the closet. What? Just stay right there. 극도로 긴장한 Martin.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밖으로 나가고 싶은 케이트. 급기야는 우울증에 걸릴 지경. I want a soft pretzel. Like the ones they sell at the mall. Miss sunlight on my skin. You know? Stay in bed as long as you want. 그녀를 무시하고 Martin은 크리스마스 쇼핑을 나왔는데요. 경찰차를 보고는 지뢰 깜짝 놀라고 말았죠. Martin을 목격한 진엣. 한편 케이트는 거실로 내려와 누군가에게 전화하던 중. 스노우볼 음악을 듣습니다. You've reached Jamie's private line. You know what to do. You've reached Jamie's private line. 이때 다시 시작된 지넷의 빈집 탐방. 케이트는 2층으로. 지넷은 스노우볼을 집어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 이건 지넷의 목걸이. Martin에게는 비밀. 그날 밤 몰래 일어나 집으로 향하는데요. 즐거운 듯 보이는 부모님. 사실 조이의 불륜과 케이트의 실종으로 힘든 시간을 겪은 이들 부부. 하지만 좌절한 케이트는 마틴에게로 컴백하고 다음날 크리스마스를 맞은 이들 커플. 돌변한 마틴의 태도. I went to my house. You know how bad it would be for me if anybody did see you? You can't ever do that again. I can't ever go outside again? 케이트가 떠나려 하자. It sounds a lot like you're my kidnapper. People found out about us. My career would be over. My life will be over. I don't know, but I want to go. I'm begging you. Don't do this to us. Where is my suitcase? It's in the basement. 지하실로 보내는데요. 이렇게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Martin, open the door. Martin. You want this? What are you doing? Open the door. 1994년, 케이트의 마사 베일리 쇼 출연. Jeannette Turner? I hope you're rotten hell. She can't do that. She can't name you like that. Legally, she can't do that. 방송에 충격받은 지넷. 머리를 자릅니다. 이에 1995년, 지넷과 케이트의 법적 공방. 케이트가 진다면. 원리 쓰지받고 파산입니다. 지넷과의 만남 중인 제이미. 다시 사귀려는 걸까요? 재판장의 증인으로 선 케이트. 마틴에게 납치되었다는 주장. 그런데 지넷의 변호사가 증거로 채팅 대화 기록을 제출합니다. 이대로라면 부모님은 자신 때문에 알거지가 될 듯. 기억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케이트. 홀로 마틴의 집 방문. 아, 지넷과 만나기로 한 거였네요. 사실 지넷은 케이트가 내팽개 친 자리에 슬쩍 올라탔을 뿐인데. 케이트는 TV까지 나와 지넷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지넷이 크리스마스 이븐날 불법 침입했던 건 빼박. 지넷의 도주 후 창가로 다가간 케이트. 어둠 속에서 지넷의 자전거를 목격했습니다. 오, 멜로리의 자전거였네요. 마틴의 집에서 케이트를 목격했던 이는 멜로리였습니다. 자신의 집까지 쫓아온 멜로리에게. 스노볼을 내면 진엣. 케이트의 사과. 마지막 미스테리는 에너벨의 정체. 두 소년은 지하실로 내려가는데요. 구조되기 전날 마틴이 가져온 상자. 꺼낸 것은 총입니다. 에너벨을 차지한 케이트. 마틴 사망. 결국 케이트의 기자회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후 멜로리를 찾았는데요. 멜로리는 케이트가 구조된 후에야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그 여자가. 케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이번엔 진엣이 마사 베일리 쇼의 출연. 이를 지켜보는 케이트와 멜로리. 행복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떠나고 난 뒤 빈방에서 울려퍼지는 진엣의 목소리. 제이미와 커플이 된 후 진엣. 다시 마틴의 집 방문. 지하실에서 들리는 케이트의 목소리. 진엣은 무시하고 돌아섭니다. 장복경 TV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уй